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9시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거침없이 달려왔고 오늘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네요. 저녁에 여러분들 심심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떠들어 내고 있으니까 시청하시고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연말도 다가오고 1년 동사 한번 살펴봐야겠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과연 1년 동안 수익을 내었는지 아니면 폭망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주식도 잘했는지 보시고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좀 재미가 없어서 좀 우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지금 들어와서 제대로 된 수익도 내고 수량도 모았던 분들도 꽤 있어요. 과감하게 배팅해가지고 오선주도 5만원 대 초반에 매입한 분들도 꽤 있고 본주도 한 6만원 초반에 매입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은 재미가 있을 겁니다. 꾸준하게 모았고 수익도 내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은 좀 짜증났죠. 물타기도 안 하고 하면 그대로고 글을 보니까 본전이 와서 팔았다. 본전이 와서 팔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가지고 두 번 다시 삼성이 삼자도 쳐다보기 싫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도망가시고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얼씬도 하지 마시고 그냥 벌업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이 대주주 요건이 있어요. 이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에서 한 50억이나 아니면 100억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개미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달아오르고 있어요. 매년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큰손 개미들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증시가 부진에 빠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반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17일 증권가에 따르니까 최근에 금융당국은 대주주 요건의 기준을 상장주식이 되죠.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보유해서요.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검토 중이더라. 현행 제도상 국내 주식 투자자 대부분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하지만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가 아닌 대주주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10억 갖고 있다. 10억 갖고 있으면 대주주 되는 거야. 대주주. 이게 장난하나. 지금 보니까 이 10억이 삼성전자 돈 됩니까? 없는 판인데 크겠지만 전체적인 삼성전자 총 주식소나 시총 금액을 봤을 때 이 10억이 대주주이냐는 거지. 대주주. 최소한 100억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좀 그냥 소주주? 중주주 되겠다 생각하겠네요. 한 1000억 정도 돼야지 대주주로 보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꼴랑 10억이야. 10억.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연말에 팔아야지. 팔아가지고 10억 미만으로 떨어뜨릴까 합니까? 그러면 괜히 물량이 쏟아도 나오는 거야. 물량 쏟아도 나오면 결국은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게 항상 패턴이야. 연말 되면 여기서 10억 원은 과세 기준일인 12월 31일 시세 기준입니다. 시세 기준이고 연초에 1억 원어치 산 주식이 10배 올랐어. 그해 12월 31일에 10억 원이 되면 대주주 된 거야. 10배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10억이 되면 대주주 된 겁니다. 그럼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식을 팔면 이때 이 종목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한다. 그 양도소득세가 얼마냐? 22%예요. 22%. 세금도 엄청 뜯어냅니다. 정부가 총하고 칼을 총하고 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거의 날간 거야. 세금 겁내에 뜯어내요. 이 때문에 매년 연말이 되면 개미들은 급등한 종목을 중심으로 매물을 토해내는 거야. 토해내고 증시가 부진에 빠진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이에요. 2020년창. 발표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가 있던데 개미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거래를 매년 12월 하고 이듬해 1월에 집중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태들이 관찰이 됐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증권가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아예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어요. 그러면은 공약을 걸었으면 공약을 지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약속을 했잖아. 공약 아니야. 공약. 약속을 지켰으면 국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리버리하고 있어.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폐지를 하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뜸들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들이 다 그래야 대부분 보면은 주식의 양도세를 아예 없애지는 못한다면은 중간 단계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서 주식 양도세 그 납세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주주에 해당이 돼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연간 수천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원도 아니다. 또 대주주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직접적인 과세대선은 아닐지라도 연말에 거액 투자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간접 피해를 입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가 빠지니까. 일단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일단 주식 투자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봤을 때 부자 감세다. 이런 비판을 받죠. 핏다물려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주식으로 번 돈은 과세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수혜자들은 전체 주식 투자의 0.05% 수준인데 수십억 원대 이상의 자산을 굴리는 현금 부자들이라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대주주를 양도서 쓸 게 아니라 대주주 거래할 때마다 생각을 좀 도담이 되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당시에도 10억 원을 50억 또는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본인 포함 가족업산을 본인으로 바꾸는 데만 만족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대주주 요건 강화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라는 정책 변화에 또 역행한다. 그런 비판도 있고요.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2년 유예했어요. 2년. 금투세 체제에는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5천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 부과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돈 두드리려고 날립니다. 결국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며 한 2년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야당과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제도를 2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도 부담이고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면 이 약속을 또 어기는 셈이다. 추경호 장관이 방송에 출연했는데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고요. 양도세 문제도 조금 조정돼야 할 테고 그리고 주식의 거래세도 한번 손질별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손질 볼 게 많아요. 일단은 큰손들 큰손들한테는 당연히 세금을 받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듯이 우리 개미들 중소개미들은 될 수 있으면 세금 혜택을 좀 주고 큰손 개미들한테는 좀 걷어내는 건 맞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세금을 좀 받아내가지고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무슨 또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 봬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reckon 여러가지 운육れて 해줘요. 여러분들은 두번째 많이